인스타드레스 나 남윤권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빨리 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시모집은 12월 24일부터 원서 접수를 해요 보통 11월 12일날 수능이 끝나고 나면 12월 24일까지 정시는 실제로 고민할 시간이 되게 많죠 또 여러분들이 면접이 대부분 11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12월에 정시모집 원서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시간이 있는데 수시모집은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9월 9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일부 학생부 교과 전형 빼고는 대부분 다 수능체제가 있기도 하고 면접이나 논술시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빨리 수시를 결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시모집에도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조금 빨리 잡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에 원하는 대학교를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알아야 될 수시모집의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밑에 보면 추가 등록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수시모집을 최대 6장 쓸 수 있죠 물론 뭐 디지스트나 유니스트나 카이스트 등등 자연계 친구들은 6장 카드에 안 들어가는 대학교도 있어요 그럼 뭐 9개 10개까지도 쓸 수 있겠죠 쓰고 나면 어떤 친구는 다 떨어지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6장을 다 붙기도 하겠죠 다 붙으면 손오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개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5개는 다른 친구들한테 자선을 베풀어야죠 그럼 이제 추가 등록 마감이 길어졌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대학이 실제로 추가 모집을 길게 한다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수시모집에 많은 친구들이 추가 합격자로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은 상당히 줄어들겠다라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수시모집이 지난해보다 약 2.7%쯤 모집인원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아 점점점점 수시모집이 늘어나는구나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전형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약 14% 정도가 늘었죠 그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집인원이 늘어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90%는 재학생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지난해보다 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럼 학생 숫자는 줄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들어가기 쉬워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난해보다 들어가기가 조금 쉬워졌다라는 걸 첫 번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뽑는 방법을 쭉 나열을 해봤더니 맨 왼쪽에 있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저만큼 돼요 그리고 종합전형, 논술, 그리고 특기자전형이 저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징 중에 하나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대구에 있는 대학교부터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경북대학교라는 대학교는 올해 맨 왼쪽에 있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선발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바로 밑에 있는 대학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영남대학교는 모집인원이 거꾸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서울 쪽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는 상위 15개라고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시작을 해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건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이상의 대학교를 상위 15개 대학교라고 하는데요 이들 대학교는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이 늘어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실제 정시만큼 많이 뽑는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한번 볼까요? 중간에 중앙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거 지금 학생부 교과전형이 117명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씩 제가 수시를 쓰는 방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이 밑에 엑스코에서 수시박람회를 지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중앙대가 왔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대가 지난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366명을 뽑았어요 그럼 이 데이터는 지금 중앙대 홈페이지도 올려져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합격자 평균 점수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어저께 대구 지역에 와서도 그 성적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는 모집인원이 몇 명이냐면 483명이에요 그래서 32%나 늘었습니다 32%나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합격선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요? 들어가는 문이 넓어졌으니까 그런데 중앙대는 뭘 갖고 상담하는 거죠? 작년 결과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작년 결과는 366명 뽑은 걸 갖고 상담하는데 올해 477명을 뽑는 예측치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예를 들면 심리학과가 1.2등급짜리가 지난해 들어갔어요 라고 중앙대에서 상담을 해요 아 높구나 나는 1.3등급인데 그럼 발걸음을 돌리겠죠 다른 대학교로 그런데 실제로 모집인원이 늘어나면 1.3등급짜리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이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되면 합격선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늘어난 전형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지난해 결과보다 분명히 낮아질 거다 이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남대학교라는 대학교는 여기에는 없는데 책자에는 수록을 해놨어요 영남대학교는 지난해보다 100명 이상을 줄었습니다 그럼 밑에서 영남대학교 상담을 해요 아 작년에 이 결과였어요? 라고 상담을 해줬는데 올해 친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도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모집인원이 줄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집인원이 늘었나 줄었나 내가 쓰려고 하는 대학교의 변화를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잠깐 알았으니까 수시 6장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정시모집이라는 건요 정시모집이라는 건 가군, 나군, 바군 원서를 쓰죠 원서를 쓸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 내가 이 대학을 쓰면 확실하게 붙겠구나 아 이 대학을 쓰면 떨어질 가능성이 꽤 높겠구나 어떤 대학교를 쓰면 절대로 못 붙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해요 이 수시모집에서도 정시랑 똑같이 예측이 가능한 전형이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전형은 맨 왼쪽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고등학교에서 학교 생활기록부가 완성이 되고 나면 내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다라고 확신이 쓰죠 이제 확정이 되죠 그럼 이걸 갖고 대학의 지난해 합격자 성적과 비교를 했을 때 지난해랑 모집인원이 똑같거나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늘어났으면 거의 당연히 붙게 될 겁니다 올해 1만 명도 줄었기 때문에 모집인원이 조금 줄어든 대학교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찌됐건 교과 전형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종합전형은 논술전형은 예측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수시모집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 때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보면 맨 꼭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알모입평가 성적으로 내 위치를 판단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저쪽 서울에 가면 안양에 백영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교 3등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전교 3등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수시모집에 서울대도 넣고요 연대도 넣고요 고대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는 다 떨어지고 수시모집에 어디를 합격했냐면 성균관대학교에 성균인재 전용으로 글로벌 리더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붙었다고 분명히 좋아했어야 되는 친구인데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왜 언론에 크게 나냐면 이 친구가 수능을 다 맞아버린 거예요 한국사까지도 그럼 다시 얘기하면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받은 거죠 공동수석이긴 하지만 만점자가 몇 명 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갈 성적을 받았는데 수시모집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에 덜컥 합격을 하니 정시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걔는 지금 성균관대학교를 다녀요 반수할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정시모집에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수시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원칙인데 수능이라는 건 11월 20, 12일 날 보니까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시모집 원서 접수 한 다음의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걸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6월 모의평가와 9월 2일 날 보는 모의평가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돼요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지우자 절대 수시에 쓰지 말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교과 전형부터 찾아야죠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찾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대학교에 가가지고 여기 수시방람회에 가서 또는 대학교 입학처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 내신 성적이 1.7등급인데요 내 내신 성적이 2.5등급인데요 내 내신 성적이 3.7등급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학이 아 무슨 학과쯤 쓰면 좋겠다 또는 우리 대학에는 해당이 안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줄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교를 찾아 나가는 노력이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겠죠 물론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은 버려주셔야 돼요 버리고 그 위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 찾고 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시모집에 6개를 다 붙을 필요 없어요 제일 멍청한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이 대구에 있는 경북대하고 수준이 비슷한 학교가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 건국대 경희대 이 사이쯤 되는 게 경북대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보여요 그럼 어떤 아이가 경북대도 붙고 경희대도 붙었어요 그리고 한국외대도 붙고 이렇게 쭉 붙습니다 아 어디 가지? 이렇게 고민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 중에서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경북대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붙을 수 있어 라고 확신이 들면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써야 되냐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대 써도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지면 어떤 아이로 변하냐면 아 나는 서울대를 떨어지고 경북대 다니는 학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연대를 또 쓰고 떨어져도 돼요 경북대 붙으면 되니까 고대를 쓰고 또 떨어져도 돼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위로 써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라도 확실하게 붙으면 아 교과에 붙을 대학교가 있으면 아 교과에 붙을 대학교가 있으면 종합전형은 교과를 쓴 대학교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위에 대학교를 찾아 나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근데 나는 교과 전형으로 붙을 대학교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종합전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6월 모의평가 성적을 예측을 해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 이상의 대학교를 종합으로 찾아 나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 가시죠? 종합으로 찾으려고 했더니 아 나는 교과 전형에 그러면 한 개 대학교를 쓰고요 종합전형에 두 개 대학교를 쓸 거야 그래도 세 장이 남네 만약에 이런 친구는 밑에 논술 전형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 친구가 교과나 종합으로 6장의 카드를 다 쓸 거면 논술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런 방법대로 6장을 어떻게 쓸 건지를 하나하나 먼저 고민한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골라야 되나를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맨 꼭대기에 나의 내신으로 합격 가능한 대학을 리스트업하라라는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여러분들을 상담을 할 때 지난해 컷트라인 가지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80% 컷 가지고 상담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10명 뽑는데 10등으로 들어온 애들 가지고 상담하는 게 아니고 8등으로 들어온 애들 가지고 상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대학교는 합격자 평균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럼 합격자 평균은 10명을 뽑는 학과라고 하면 5등, 6등쯤 되는 아이들의 성적을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작년에 합격자 성적이 3.08등급이야 이게 합격자 평균이야 만약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실제로 이 대학교의 실제 컷트라인은 3등급보다 곱하기 0.2쯤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3.08에 0.2를 곱하면 3.6, 3.7 여기까지가 거의 컷트라인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에다가 상담을 할 때는 뭘 갖고 상담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입학처에 계신 전화받으시는 분 이 결과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자료가 지난해 평균 점수인가요? 컷트라인인가요? 이런 걸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변수를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 세 번째 이 내용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변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합격선은 저절로 내려갈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대학교는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이 늘어난 대학교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작년보다 모집 인원을 늘렸어 학생부 교과 전역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왜 늘렸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궁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궁금증을 계속 유발해야죠 왜 늘렸을까? 간단한 이유죠 작년보다 모집 인원을 늘린 대학교는 대부분 작년에 뽑았던 아이들 성적이 좋았으니까 모집 인원을 늘린 거겠죠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 모집 인원이 늘어난 대학교를 집중 공략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진 대학교가 꽤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다라는 얘기는 합격선이 치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를 한번 들어오도록 할게요 대구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7월 초에 저희 메가스터디 선생님이 하는 학원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왔어요 재수생이래요 그런데 내 신성적이 몇 등급이냐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7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너 왜 떨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고3 때 서울대 그리고 서울대 지역균형 그리고 고려대 학교장 추천 그리고 이화여대 지역우수인제 경희대 학교장 추천 추천을 4개 받고 나머지 두 개를 또 자기가 쓰고 싶은 데를 썼는데 문제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다 떨어졌고 이화여대 지역우수인제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못 뽑히더라고요 한양대학교는 썼는데 실내건축을 썼는데 문과 친구인데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이 친구 다 떨어지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또 쓰려고 하는데요 어디를 쓰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근데 수능 최저 지금 6월 모의고 상승자가 어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국어는 1등급이고요 갑자기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기어가는 목소리로 수학은 5등급 영어도 5등급 사회탐구 1등급이요 완전히 강약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호 5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작년에 그럼 어땠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 작년에 3, 5, 6, 3이 어때요? 3, 5, 6, 3 전교 1등인데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학교는 한양대죠 한양대 교과 전용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여기 있는 대학교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럼 이런 대학교 위주로 원사를 굉장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나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지난해랑 바뀐 대학교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시에 갈 수 있는 A대학교는 쓰지 말고 B, C, D대학교 중에 골라나가야 되는데 여기보다 보면 이런 거죠 D대학교는 왼쪽에 보면 수능 최저가 2개 2등급을 요구한대 B대학, C대학은 2개 3등급을 요구한대 나는 6월 모의평가를 받더니 한계 영역은 2등급이고 한계 영역은 3등급인데 만약에 이런 친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3등급짜리 한 과목을 2등급으로 끌어올려서 저 D대학교를 원사를 써야 되겠구나 내신은 만족할 수 있으니 라고 판단이 되면 D대학을 쓰면 돼요 그런데 세상일이 내 마음 같지 않죠 내가 2등급, 3등급을 6월에 맞았는데 실제 수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2개 2등급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면 B대학이나 C대학 중에서 굳이 2개 쓸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원서를 쓸 필요가 있겠죠 혹시 수능 최저를 2개 2등급 못 맞추면 2개 3등급은 만들겠지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럼 이런 친구는 수능 2학생부 교과 전형의 2개 대학교를 고르면 될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이렇게 고르고 나는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모든 사물의 결과값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얘기를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셔 그 내용은 믿으셔야죠 수학 선생님이 미적분 문제 풀고 있는데 저렇게 푸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공부와 관련된 건 믿어야죠 두 번째 일기예보는 믿어야 돼요 태풍 온다고 하면 비 온다고 하면 우산 들고 나가야죠 괜히 오기 부리고 우산 안 들고 갔다 비 쫓았다 맞으면 감기 걸리니까 그런 내용은 믿어야 되는데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는 믿지 말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 오른쪽에 보면 건축공학과 대 건축학과 저게 이나대학교 자료예요 이나대 홈페이지에 보면 3년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2013학년도에는 2.58등급이었대요 두 개가 그때는 건축학과랑 건축공학부를 묶어가지고 건축학부로 뽑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급이 하나였겠죠 2014년도에 학과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있는 3.38등급 파란색이니까 건축공학과겠죠 그때 건축공학과 합격선이 3.38이었대요 밑에 건축학과는 2.15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학생들이 2.15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저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와 건축공학과 합격자 성적 되게 낮네 저기다 지원해야지 건축학부 열란 없네 건축학부 피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더니 건축학부는 2.3등급으로 합격자 성적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반대로 굉장히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들어갔던 건축공학부는 3.38에서 2.11까지 올라갑니다 성적이 들쭉날쭉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죠 작년의 결과값을 보고 너무 이상하게 낮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간 학과는 학과 레벨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 학과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반대로 저 학과가 왜 이렇게 합격선이 높아 라고 생각되는 학과는 거꾸로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런 쪽을 전략적으로 노르셔야 된다 왼쪽에 문과도 보시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모집 인원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최근 3년치 결과를 다 발표한 학교가 부산대가 있더라고요 부산대 안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보시면서 의미를 찾으시면 돼요 맨 처음에 2014년도에 193명 뽑았습니다 2014에 148명 172명 이렇게 모집 인원이 변화했어요 그럼 처음에 193에서 148은 약 20%의 모집 인원이 줄어든 거죠 모집 인원이 많았을 때 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가 약 2등급에 수렴하게끔 내신 성적이 나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모집 인원을 20%를 줄여놨더니 1.5등급에 수렴하게 학생부 성적이 올라갑니다 아 20%를 줄여놨더니 2등급짜리의 20%가 줄어들면 1.6등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들어가는구나 모집 인원을 거꾸로 늘렸더니 다시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게 모집 인원의 위력이에요 단 하위권 학과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신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집 인원이 늘어난 대학교를 써야 되겠구나라는 명분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자연계도 똑같은 거예요 자연계도 모집 인원이 2배로 감소하니까 2분의 1로 감소하니까 합격선이 확 떨어져요 다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니까 다시 합격선이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의 변화는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아까 학생부 교과를 선택을 했으면 두 번째 학생부 종합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맨 꼭대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나 같은 고교 선배의 합격 사례와 비교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작년에 우리 선배가 1단계 서류 전형을 합격했는지를 확인하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교가 2단계 면접을 봅니다 우리 선배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전교 100등짜리 선배가 A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집어넣더니 1단계를 통과했어 나도 전교 100등인데 라고 하면 똑같이 지원을 하면 아마 1단계를 무난하게 통과할 겁니다 왜요? 올해는 모집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14%가 늘어났으니까 그럼 1단계를 통과를 해요 그럼 2단계가 뭐죠? 면접이에요 작년 선배는 나보다 못생겼어요 작년 선배는 나보다 말도 못해요 면접은 내가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1단계만 통과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잘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나중에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1단계를 통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우리 선배들이 지난해 어떤 고등학교에 썼더니 1단계를 통과를 했네 나랑 수준이 내 성적이랑 비슷한 친구 선배들이 어떤 대학교나 썼더니 1단계를 그냥 떨어지네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나면 어떤 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써야 되겠구나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레벨이 높은 학교를 이렇게 종합전형으로 골라나가는 게 필요하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 얘기는 서울 쪽에 단국대학교인데요 하나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중간에 있는 DKU 인재전형 DKU 인재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단국 유니버시티 인재 뭐 이 뜻인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과를 잠깐 볼까요? 저쪽의 자연교부터 보면 화공, 기계, 소프트웨어 이런 학과가 합격 성적이 높습니다 이쪽 문과는 국어, 국문, 커뮤니케이션, 행정학 이런 쪽이 합격자 성적이 높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옆에 있는 학생부 교과전형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신 성적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합격선이 조금 떨어지죠 그죠? 왜 그럴까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만 가지고 뽑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에 비교과 자기소개서를 보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이 밑에를 잠깐 보면 응용통계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을 하나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레벨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면 문과 학생들이 경영, 경제, 응용통계 등등의 학과를 좋아합니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단국대학교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서열을 몇 번째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정시 기준으로 하면 4개 영역 100분위가 평균 85가 되면 단국대학교를 문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평균 100분위가 80 수준의 수능을 받으면 자연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3등급쯤 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겠죠 이 아이들의 상당수가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응통, 경제 이런 과목입니다 아 실제로 아이들이 조금 싫어하는 과목이 싫어하는 학과가 합격선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생각보다 경제학과는 원래 인기학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중위권쯤으로 내려오게 되면 인기학과가 아니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학과를 선택을 할 때 이 학과에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남들이 지원을 안 하겠구나라고 판단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이 이 면접이라는 걸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는데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있고 수능 후에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학교가 쭉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자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자고요 수능 전에 광운대라는 학교가 있고요 숙명여자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10월 31일, 11월 1일입니다 뒤에 자연계를 보면 날짜가 반대로 가 있죠 두 개 대학교는 날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한 번 해보자고요 저 날짜가 어떤 날이냐 수능이 11월 12일입니다 그죠? 저 날짜는 소위 말해서 학생들한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날짜예요 그럼 수능 보기 열흘 전에 저 대학 면접을 보겠다는 아이들은 나는 수능은 포기했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전략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여기 보면 이화여대 중앙대학교가 이 면접 날짜가 똑같습니다 두 개 중앙대가 좋나요? 이화여대가 좋나요? 라고 질문하면 여학생 어머님들은 이대가 좋다라고 합니다 남학생 어머님들은 이대 못 가니까 중대가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돛진개찐입니다 똑같아요 레벨이 면접을 같이 봅니다 그럼 생활해보자고요 남학생은 중대밖에 못 가죠 이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학생은 이대 갈까? 중대 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남학생이 싫어하는 학과는 분산되겠구나 그죠? 굉장히 크게 분산될 겁니다 이대 영어영문학과 할까? 중대 영어영문학과 할까? 이대 입문학과 할까? 중앙대 입문학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쪽은 실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위치보다 합격선이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수능 뒤에도 이렇게 겹치는 대학교가 많습니다 와 근데 중간에 동국대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겹쳐 와 이거 중복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종교전쟁 안에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돼요 이거는 학교 위치가 차이가 큰 거죠 이건 아이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수준이 비슷한 학교가 몰려있는 쪽으로 같이 분산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자연계는 경희대 인하대 이거 레벨 비슷한 학교니까 이런 쪽을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날짜를 기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논술 얘기입니다 논술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기본적으로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용과 종합 전용으로 6장의 카드를 다 소비할 거면 논술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거고요 나는 교과와 종합 전용으로 6장의 카드를 쓰기에는 무언가 대학이 모잘러 그러면 논술을 또 한 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논술을 고민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그럼 예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성균관대학교랑 중앙대학교가 3개 등급함 6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보자고요 수능 최저가 똑같은데 어느 학교가 더 좋지?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다 성균관대학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성균관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3개 등급함 6 맞추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앙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의 숫자가 훨씬 줄어들겠네요 작년에 저희 학원에 다녔던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남에 있는 풍생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수능 3경력 6을 맞추고 중앙대 논술을 사회복지학과를 썼대요 그래서 논술을 이 친구는 머리털 나고 딱 이틀을 공부하고 중대 논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붙었어요 본인도 왜 붙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물론 기본 지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수능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별로 안 높은 거예요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 여기 아주대가 있고요 인하대가 있어요 대구는 아주대가 좋냐 인하대가 좋냐 하면 잘 모르겠지만 서울 쪽에 가서 아주대가 좋아요 인하대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수원에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주대요 인천에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인하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벨이 똑같아요 그런데 수능 최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하대는 2개 등급합 5 맞추는 아이들이 7만 3천명밖에 안 돼 아주대는 2개 등급합 6 10만 명이 맞춰 나는 2개 등급합 5를 맞추는 아이가 저 아주대 쓰시면 안 됩니다 2만 7천명 3만 명이 육박하는 아이들이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죠 인하대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수능 최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고르는 게 좋다 여기 지금 2개 등급합 4에 동국대 홍익대가 있는데 동국대 홍익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홍익대는 사회탐구의 수능 최저를 탐구 2과목 갖고 맞춰야 돼요 동국대는 1과목 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그럼 어디가 더 낫냐 홍대를 수능 최저 맞추는 애들이 훨씬 더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런 수능 최저에 따라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대학교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고민해야 될 게 논술인 거죠 논술 문제 내가 어떤 유형의 논술 문제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문과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왼쪽에 보면 수학 문제가 나오냐 영어 문제가 나오냐가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만 보냐 과학도 보냐 국어 논술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있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에 따라서 원서를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코엑스에서 설명을 했어요 서울에서 그때 어떤 어머님이 갑자기 설명이 끝나고 나서 오셨어요 어머님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딸아이가 작년에 한양대 논술전형으로 간호학과를 썼더니 예비 1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빠져나가서 최종 불합격돼서 올해 재수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 논술이 한양대와 성균관대가 날짜가 똑같아요 어느 대학교를 쓰는 게 좋을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 어머님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한양대학교는 수학 문제만 나오는 논술을 보는 학교다 성균관대학교는 수학과학을 보는 학교인데 작년에 간호학과를 예비 1번 받았다는 얘기는 작년보다 올해 실력이 조금만 늘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늘어나겠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한양대랑 성균관대학교랑 날짜가 똑같다는 얘기는 애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붙을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한양대 간호는 당연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단 자제분이 과학 논술에 더 강점이 있다고 하면 성균관대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원래 한양대 간호학과랑 레벨이 똑같은 성균관대의 공대는 제가 봤을 때 건축학부 정도밖에 없다 공학계열이나 자연과학계열이나 전자전기를 쓰면 한양대 간호보다 훨씬 더 붙기가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술을 준비할 때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와 종합과 논술을 우리가 고민할 때 교과 전용으로 하나라도 붙을 수 있는 대학교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논술과 종합은 위로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논술 일정을 쭉 한번 보시다 보면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저 위에 있는 학교인데 지난해랑 달라진 것은 한양대 서울 캠퍼스와 한국항공대학교가 지난해 수능 전에 논술 봤었는데 올해 수능 뒤로 이사 간 것 빼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날짜를 쭉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문과예요 문과인데 수능 전에 보는 날짜들을 쭉 보니까 날짜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냥 호불호가 갈리게 원서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직후에 보는 학교들을 보니까 가장 빅매치가 일어날 수 있는 날짜가 11월 14일입니다 경희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랑 한양대학교랑 세 개의 대학교의 논술 날짜가 똑같아요 대구도 토요일 날은 엄청 막히죠 시내가 서울은 토요일은 죽음입니다 논술이 3일을 같이 보는데 어떤 학교 오전에 보고 어떤 학교 오후에 본다고 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분명히 아이들은 분산될 거기 때문에 이 날짜에 어떤 대학교를 원서를 써야 될지를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게 뭐죠? 수능 최저 경희대학교는 문과가 2개 2등급이야 성균관대학교는 3개 등급함 6이야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 이렇게 차이점이니까 내가 어느 쪽에 맞는지를 판단하시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험은 논술 문제 유형이 달라 경희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는 약간 문제 차이가 거의 똑같긴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성균관 600년이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의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 같아 경희대학교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학교 찾을 수도 있을 거고 나는 수학을 잘하는데 그러면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등의 상경계열을 쓰는 게 좋겠죠 이런 문제 유형 갖고 나눠보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저 뒤에 보면 11월 21일 22일에도 이화여대 한국외대가 날짜가 똑같아요 한국외대는 대부분 어문계열이니까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과들이 많죠 이화여대랑 같이 보니까 실제로 분산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한국외대는 학과 간의 갭이 되게 커요 몽골학과 이란학과 등등의 학과는 합격선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 쪽의 대학교를 노린다고 하면 한국외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요즘 인문계는 90%가 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구론 실제로 그래서 한국외대 어문계열로 대학을 들어가는 건 어찌 보면 나중을 생각하면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자연계예요 자연계의 대표적인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 꼭대기에 10월 10일을 보면 쌍십절이에요 10월 10일 날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가 논술 날짜가 똑같아요 그런데 논술이 똑같은 날 봐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홍익대는 한계 영역 2등급이고요 동국대학교는 2개 등급합 5고요 건국대는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이런 날짜 기본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날짜도 잘 고려해서 원서를 썼으면 좋겠다 적성검사를 봐야 되는 친구들도 적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건 보시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수시 모집이 6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시에서 못 뽑으면 대학은 정시로 넘깁니다 많은 인원을 저기 보면 성균관대학교가 작년에 258명 넘겼어요 178명 서울대, 연대 고대가 150명을 넘겼습니다 원래 성균관대학교는 수능을 되게 좋아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원래 많이 넘기는 학교고 서울대, 연대 고대도 150명이 넘게 넘겼습니다 왜 넘겼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못 뽑아서! 그럼 왜 못 뽑냐? 올해 연대 논술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자연계가 4개 영역 등급합 7입니다 내년 2017학년도가 되면 연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는 4개 영역 등급합 8로 바뀝니다 그럼 내년에 왜 바뀌냐? 내년 요강을 언제 발표한 거냐면 올해 4월에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입시 요강을 언제 발표했냐면 작년 11월에 발표했어요 그럼 작년에 발표했다는 얘기는 작년 결과를 못 보고 발표한 거죠 내년 요강은 올해 4월에 발표했다는 얘기는 작년 선배들 뽑은 방법을 보고 바꾼 거예요 자연계가 수능 최저 7을 걸어놨더니 수능 최저를 못 맞춰 그래서 정시로 넘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연세대 논술은 4개 영역 등급합 7만 맞추면 수학과 화공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그냥 들어갑니다 못 뽑으니까 정시로 넘기는 거예요 또 올해 못 뽑는 인원이 뭐가 생길 거냐면 과학인재 전형이 있어요 연대 고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노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 친구들은 작년까지는 과학고 영재학교가 과학인재 전형의 80%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올해는 과학고 영재고 아이들이 지난해 반토막이에요 그럼 과학인재 전형을 누굴 뽑아야 되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수학과 과학의 내신 성적과 비교과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더불어서 과학인재를 잘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인원의 대다수는 자연계다 그래서 아 내가 이과학생이라고 하면 정시가 생각보다 문이 넓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문과인데 라고 하면 수시가 더 문이 훨씬 더 넓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생부 교과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사람이 채점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채점합니다 산출 공식을 입력해서 정시 수능으로 뽑을 때도 사람이 채점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채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업수가 올해 정시는 12월 30일 날 원서업수가 마감인데 12월 30일 날 합격자 발표하는 대학교가 있을 겁니다 올해 한양대학교 한양대는 제일 먼저 정시 합격자 발표를 원서업수가 끝나자마자 발표합니다 수시에서 교과전형도 컴퓨터가 반영한다는 얘기는 뭔가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 내신을 산출할 때 그럼 이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건국대 국어국문학과가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합격자 평균이 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내신 성적이 2.2등급이야 우와 작년 결과 0.58이나 차이가 있네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산출을 해보니까 1.6에 해당되는 평균을 점수를 집어넣으니까 997점이 나오는데 내 내신 성적이 997.525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의 반영 비율이 다르죠 어떤 대학교는 1학년이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렇게 반영하기도 하고 30, 30, 40 이렇게 반영하기도 하고 반영 비율이 똑같기도 하고 또 어떤 대학교는 국어는 4시간 들었고 수학이 6시간 들었으면 수학의 6이라는 가중치를 곱해주고 국어는 4라는 가중치를 곱해주고 이렇게 내신 산출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신 값을 매겨보면 점수가 뒤집히는 경우가 생겨요 학생부 교과전형을 원서를 쓸 친구들은 꼭 대학의 산출 공식에다가 점수를 집어넣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걸 제일 잘 되어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원서 접수하는 업체들이에요 나중에 수시모지 원서 접수하는 업체가 진학사라든지 UA 등등이 있는데 거기서 해보셔도 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선생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능 체접입니다 이 인천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인천대는 인천에 있는 국립대입니다 여기 수능 체접이 뭐냐면 두 개 업력 등급합 3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 1등급 하나 2등급이어야 되죠 이거 맞고 인천대 갈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근데 수능 체접을 봤더니 사회탐구나 과학탐구가 한 과목만 반영된대요 그럼 내가 지금 수능 몰고사를 봤더니 사사사사야 미쳐 죽을 것 같아 사사사살에서 얘를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삼삼삼 만드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삼삼삼 만들어도 문과 친구는 인천대 못 갑니다 근데 사회탐구 하나를 이기상 선생이 한국지리를 들어갖고 다 맞았어 그럼 1등급 되겠죠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 하나만 2등급 만들어 만약에 국어를 만들었어 그래서 2991 이렇게 만들었어 수능을 수능 체접 만들어지는 거죠 내 내신 성적 4등급인데요 그래도 경쟁해 볼만해요 너무 인기학과만 쓰지 않으시면 국립대라서 경북대만큼 등록금 싸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쭉 밑에 보다 보면 등급합 4에 고려대, 숙명여대, 한국여대 등등이 다 4에요 그럼 생각해 보면 고려대는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별로 없겠죠 두 개 영역 등급합 4인데 근데 놀랍게도 저 고려대는 전교 2, 3등이 지원하는 학교장 추천이거든요 근데 저거에 지원한 아이들의 약 20%가 두 경력 2등급을 못 맞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숙명여대는 고려대랑 레벨 차이가 얼마나죠 꽤 많이 차이 나죠 이거 맞출 애들은 얼마나 될까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전형은 쭉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되는데 중요한 팀만 몇 가지를 드릴 건데 맨 왼쪽에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면 제일 먼저 전공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선택해야 된다 이건 의대 갈 애들한테나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옆에 보도록 할게요 진로 탐색 과정을 솔직하게 기술하면 된다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한 지금 나눠드린 자료집에 있어요 이 친구가 나는 경영학과 맞춤 활동이 없었어요 얘는 경제학이나 법학과 등의 관심 관련 활동을 쭉 했던 거 가지고 그냥 경영학과 쓴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3월 달에 메가스터디에서 목표 달성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400만 원 장학금 준해요 자기의 진로랑 안 맞는 거 가지고 경영학과를 붙습니다 어느 대라고요? 서울대예요 전공과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 맞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꼭 맞아야 되는 대학은 의대예요 왜요? 의대는 제일 높은 대학이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평가자의 입장에서 써야 됩니다 대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것도 했고요 요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 우수하죠? 이런 애 제일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 학교 성균관대학교가 1000명을 모집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평균 경쟁률이 20대 1입니다 그럼 몇 명이 지원한 거죠? 2만 명 지원한 거죠 이걸 평가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면 30명입니다 그럼 몇 장을 봐야 되죠? 자기소개서를 700개를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영화를 좋아해도 영화 700편 보려고 하면 미쳐요 여러분들의 정말 개발 세발로 쓴 자기소개서를 700개 보려고 하면 미치죠 이상하게 쓴 건 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평가자의 입장에서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자기소개서 쓸 때는 맨 처음에 계기가 나와야 되고요 과정이 나와야 되고요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느낀 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느낀 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무언가 계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여러 가지 과정을 간략하게 써 그랬더니 결과가 우리 교내 경시대에서 수학과 관련된 상을 받았어요 결과예요 결과 받았더니 너무 기뻤어요 느낀 점 이러시면 안 돼요 느낀 점은 뭐냐면 이런 수상 실적을 받았으니 내가 더 수학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무언가를 고민을 하겠죠 또는 도대체 미분 적분은 누가 만든 거야 갑자기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학과 관련된 도서 책을 읽어봤어 여기까지 가는 게 느낀 점인 거예요 질적 확대를 기본적으로 느낀 점으로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내용이고 논술은 제가 아까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책자에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내용이 이겁니다 수능 최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려고요 이건 서강대입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2014학년도에 33% 작년에 34%였대요 서강대학교는 문과는 3개 영역 2등급이고요 자연계는 2개 영역 2등급인데 수학이나 과학 둘 중에 하나는 꼭 2등급이 돼야 됩니다 이걸 맞추는 애들이 이래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고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는 서강대 인기학과예요 그럼 이 비율보다 높겠죠 맞춤 비율이 인기학과니까 서강대 비인기학과에 이유문학계, 동아시아계, 인문계 이런 게 있어요 철학과 사학과에 있는 여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낫겠죠 실제로 사학과 등등이 있는 인문계는 평균 경쟁률이 60대 1쯤 매년 나오는데 실질 경쟁률이 8대 1쯤 됩니다 그럼 실제로 60대 1이야 80대 1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10%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겠죠 수능 최저가 높으면 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앙대 중앙대의 수능 최저는 문과는 3개 영역 등급함 6입니다 학생부 교과가 사회탐구 한 과목만 등급에 해당돼요 그럼 어떤 아이가 사회탐구 하나 1등급 맞으면 국영수 중에서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이 되면 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예요 자연계는 두 개 영역 등급합 4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한 과목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화학원을 1등급을 만들면 국수형 중에서 하나만 3등급이 만들어지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아니면 2등급 2등급 그런데 맨 밑에 간호 사회기반 시스템 옛날 토목공학과죠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의 비율이 27%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정말 많이 뽑거든요 중앙대가 중앙대 간호학과가 300명이 넘어요 모집인원이 학생부 교과 전원도 막 30, 40명씩 뽑는데 만약에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10명 뽑는데 10대 1이면 100명 온 거죠 그런데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몇 프로라고요? 27%예요 그럼 100명 중에 몇 명 맞춘 거죠? 27명 맞춘 거예요 몇 명 뽑는다고요? 10명 뽑는다고 하면 경쟁률이 2.7대 1이 되는 거죠 10대 1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대학과 중복 합격되는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실제 경쟁률이 10대 1이 2.7대 1로 주는 게 아니라 1.5대 1로 줍니다 뭔 얘기지 아시죠? 수능 최저가 뭐라고요? 2개 등급합 4 탐구 1과목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는 왼쪽에 있는 친구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 4.4.5.4를 진짜 열나 공부해서 3.3.3.3 만들었어 이 아이는 써먹을 때가 경북대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 세계역력 등급합 9 이렇게 요구하는데 서울 쪽에 못 쓰는 거죠 저쪽 오른쪽에 있는 애는 4.4.5.4가 2.5.5.2.5로 맞췄어요 제 애가 5살이거든요 2.5 요구르트를 되게 좋아해요 차라리 이게 훨씬 나아요 무언가를 작업하기가 수시 모집을 준비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탁드릴 내용이 공부를 골고루 하지 마라 골고루 하는 건 고1 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 감옥은 오르기 어려워요 17년 18년 동안 안 되는 게 갑자기 3개월 만에 된다고요 사기치지 마세요 저한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되는 거 위주로 먼저 잡자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부를 전략적으로 좀 하자 6월 달에 만약에 내가 저렇게 4개씩 틀렸어 국어 저렇게 4개 단원 수학 4개 유형 영어 4개 유형을 틀렸어 공부 다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계획을 제대로 세우자 9월 달까지 여름방학 동안에는 저 중에 내가 제일 해결하기 쉬운 게 뭐지? 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줄여야죠 아 나는 국어는 현대시 화법부터 해결해야지 수학은 수혈과 지수로구부터 해결해야지 라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9월 달 시험을 본다 그럼 9월 달에 이 전략대로 가면 내가 취약한 게 2개씩으로 주는 거죠 그럼 아 내가 여기서 또 줄일 수 있는 감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또 고민해서 이걸 마지막 70일 9월 2일 날 모의고사 보고 70일 동안 해결을 해야지 라고 이런 무언가의 계획을 세우셔야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여름방학 동안에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우실지 잘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면 올해 수시모집에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